캔뉴드 카사딘 가이드 어... 파이팅! 파이팅입니다 그런 건 없어용 아 네 반갑습니다 신입 버튜버 카사딘 맨입니다 김형제님께서 만 포인트로 굿을 굿? 버튜버니까 여러가지 표정이 또 있어야겠죠? 오케이 또 이제 기분 좋은 표정도 있어야겠죠? 어 네 이런식으로 좋습니다 미니언 6개 연속 놓치고 나서 가져가기 오케이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이요 게임 후반에는 상관없으니까 그쵸? 게임 승패가 좀 결정 났을 때 그때 하는 걸로 추하네요 일부러 첫 라인을 놓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승패 영향이 가니까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불을 입는 대법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무 위키 논란에 1,2초가 되는 거임 뭐야 Q 찍었네? 원래 W 찍지 않나? 그냥 빠르게 미는구나 라인을 아이고 벽봉이 안맞았네? 까비 어랍쇼? 뭐야 1레벨이야 이 친구 일단 잡았나? 어 좋아요 잡았으면 오케입니다 일단 어? 오케 치아의 마술사 오케 여기까지 캠을 이렇게 사죠 상대가 텔포도 아니라서 이댄 많이 받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W 찍었을 텐데 그럼 결과 더 좋았겠다 이렇게 될 걸 어떻게 알아? 아니 리신이 1레벨에 레드 들어올 걸 어떻게 예상해 어 좋아요 따봉 다 안중 라인 다 받아먹고 와서 나쁘지 않아요? 리신 노플이잖아 이거 퀄리 났다 위로 도망가자 어어 멈춰 그만 때려 멈춰 멈춰 빠르게 미드 갑시다 아리도 Q를 안쓰죠 라인 당기려고 전멸 40초니까 40초 동안만 좀 살입시다 라인 전하느라 와드를 못 썼네 어 좋아요 다텀이 좀 많이 이겨주네 킬을 룰루가 다 먹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시 먹는 게 어디야 하하하 가긴 하는데 아리가 먼저 가요 와 이게 벽공이 안 맞아? 까비 이거 할만한데 뒤로 슥 돌아가면 잡을만 하죠 궁이 없어서 오 맛있다 너무 닿은데 제약골드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거 렐 복치 아니 니가 파는구나 이 친구 이거 개복치가 따로 없네 귀신 보였는데 아 이게 안 맞아? 까비 아나 보다 이거는 내가 잡을만한데 와 화동이 안 나갔어 아깝게 진짜 아깝다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캔유 두 카사딘 가이드 어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용 무섭네 무섭네 칠까? 와우 이걸 먹어? 피하고 뭐 되나요? 된거 같은데 어우 맛있다 야 이게 막타게 되냐 캠 일단 삽시다 아 이거 가야된다 무조건 가야돼 와우 아름다운데요 이건 너무? 야 지렵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봐요 이게 뭐 레디인지 다이애남지 어머네 아비요 어우 다행이다 변이 좋았습니다 변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비신한테 좀 대놓고 맞으려면 어? 딜라 궁이 없다 어 좋았습니다 일단 좀 조심하자 어우 네 저 피했어요 와 까비 좋아하세요 야 이게 커드라킬이 되네 좋았습니다 야 무라마나 강하다 그쵸? 무라마나 대천사 기준은 요즘에 그냥 무라마나 갑니다 요즘 룬이랑 템트리 그냥 고정하는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는 그나마 3코어에서 얼심이랑 조냐랑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리신 위쪽이거든요 나르가 아마 제가 얼마나 쓰는지 모를 거예요 안 맞아 봐서 좀 무리하면 그냥 솔킬 따져 여기 없나? 여기 없나? 여기 없나? 여기 없나? 아 실수했네 그래도 뭐 좋아요 굉장히 강하답니다 어 좋아용 나한테 다 오나? 아 그런 건 없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1승만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딱 영상감으로 쓰고 아 이것도 그냥 방송키고 할걸 방송키기 전에 손풀겸 한판 돌렸거든요 정글이 걸린 거야 그럼 제가 또 카사스 정글은 할 줄 알잖아요 풀캡만 도는 괴물 정글 그냥 라인전 안 보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풀캡만 돌다가 어? 정글 다 돌았네? 라인 한번 쓱 보고 어? 미드 가볼까? 미드 가고 팀이 가장 싫어하는 정글 유형 그거 아시나요? 정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나아 괜히 애매하게 가서 내 성장도 망하고 갱도 못하느니 그냥 풀캠에서 성장이라도 하는 게 낫다 제가 소신 마련하자면 카사스로 풀캡만 돌면 다이아는 찍어요 아 물론 Q 적중률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글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그냥 풀캡만 계속 돌면 다이아까지는 찍는다 시작했나? 인게임 정보 아 안뜨네요 아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치를 녹았는지 또 봐야죠 어? 오케이 좋습니다 아 나 공웃기 모드나 할까? 지금 좀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잠을 안 자니까 좀 많이 어지럽네 시참 하시나요? 해드렸습니다 시참은 저격으로 하는 걸로 일단 케인이 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아칼리로 갈까요? 에코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칼리로 가자 다리같은거 상대로 안좋아서 와 이거 못피했다 에라이 오 좋았습니다 와 랭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데 일단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오 다행이다 그쵸? 그 암인가요 다르킨인가요? 다르킨을 하고싶은데 그 암이 먼저 되겠네요 보니까 원거리를 때려서 유튜브 안보고 왔습니다 아 이게 맞아? 굶지마가 시참을 제가 저번에 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해도 돼 아무것도 안해도 되니까 의욕이 좀 사라지 와 이게 안돼? 네 되네요 어? 어 어? 어 또 감 어 좋았습니다 도망가 오케이 곧 컨디션이 나쁠때는 카사딘의 야식을 싸서 드셔보세요 아 마오카이님 아 또 3만원 감사합니다 뭐해야되지? 휘잉 휘잉 뼈쓰고 W쓰고 공으로 공이 없네 휘잉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아 감사합니다 3만원 잘 쓰겠습니다 어 관중 3만원 리액션으로 산타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지렸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 내 리액션 완료 야 좋았습니다 쿼드라킬 자봉이요 뭐가 오나요? 카비 카비 아오네 끝 아오네 도망을 갈까요? 나 분명 락칸이 맞으면 W로 끊어주려고 했거든요 뒤로 쇽 빠져서 내가 맞아버렸어 어? 4,600원 귀환법? 성공 아 그 미션을 오늘에 대해서야 성공하네요 좋았습니다 어 네 앗 어랍쇼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